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alz 저가 음악을 만들었고, 사라이터 던전지, 어떻게 하면 돼요? 천방에 보노 아 야, 이거 이게 된다고?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성공! 됐다고? 성공! 형, 또 졌어요? 성공! 이게 어떤 이견네? 끝! 이제 누구랑부터 해, 그러면? 아직도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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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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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옥의 연습실이네, 이거 형, 먼저 간다 가세요, 먼저, 제발 형, 먼저 가요 남준아 형이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진짜 별개 다 있네, 진짜 참 잘했어요, 병두국 날리기에 자, 샤워실 헬스장 게임존, 게임존 있어? 어 아, 다리가 길어서 풀려요 제발, 제발 오케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와, 진짜 와,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내꺼 어디있지? 이게 뭐라고 자, 탱탱 컵 쌓기 컵 쌓기 다 했어요? 자, 준비 시작해주세요 준비 시작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Q. 상대방 분위기의 오히려 시험 상대방 분위기의 오히려 시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어려운데? 요령을 찾아야지 저는 굴렁서에 굴려봤어요 아, 진짜? 막판 속도만 상관없죠, 빠르게 해도 어렵군 해봤다며? 어? 잠시만 형 실패하면 나하고 나 실패하면 형하고 제가 또 검도 8년 배웠거든요 제가 신문배기로 신문배기, 오이배기로 또 금메달 한 번에 끝에 머리로 해야 돼, 끝에 머리로 진짜 아깝다 아, 나 각이 나왔다 할 수 있겠다 침착하자 뭐야? 이게 뭐예요? 통과 통과 저기서요? 돼? 된다고? 도전! 자,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이? 아, 이런 느낌이구만 8년의 무공수 저희가 만들었지만 참 의미없네요 이렇게 하면 완전 실패네 오 통과 통과 아, 남준아 통과 오케이, 축하 얘, 얘, 얘야 야 어렵죠, 어렵죠 별개 다 있다 오케이, 나도 간다 승리해 재미있다, 남준아 이거 뭐지? 자, 준비했습니다 시작 시작 아으 아으으으 야기 이거 10초가 더 어려워, 진짜로. 됐다, 이번에.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쉿! 결계인가? 결계구만. 찍었다. 찍었다. 죽었다. 장훈아가 송구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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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 애들 다 끝났어 잘 가라 해요 형은 먼저 퇴근한다 너무 쉬운데 갈까요? 너무 쉽지 필라테스의 힘을 보여주마 코어에 힘을 보여주겠어 어 바로 지날뻔 어 잠깐만 어 다 지날뻔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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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어 어 아 어 아 어 어 아 아 나 무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어가겠네 자, 갑시다 진짜 이거 아니지 않아요? 왜, 왜? 나 블록트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하하 이건 어떻게 해야? 야, 플랫은 쉽지 야, 왜? 아 위가, 위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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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케이 지민이 아직도 못 했어? 쉬울 것 같죠 아, 한 번에 싹 빼는 거구나 식탁보처럼 식탁보보다 한 5배는 어려워요, 형 세우는 것도 일이다, 세우는 것도 아, 한 번 도전하기가 시간이 엄청 어려거든요 쟤네 다 성공한 겨? 전 나머지는 다 성공했죠 아, 다 했어? 이거 빼고? 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보자 이거 가능하? 그래서 이게 최종이구나 이거 오늘 안에 못 가겠다,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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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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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만들었냐? 가르쳐 줄게. 진짜... 진짜 돌아버리겠네. 굴리지 마. 그냥 이거는 놔두고 이것만 계속 이렇게 되잖아. 네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운영하자. 월척이야, 월척! 오! 괜찮아?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빨리 사. 자. 가자. 자. 여기다. 오! 성공! 완벽한 성공! 어떻게 했어? 나 플라우프 어디서 살렸어?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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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야. 정구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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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렁스는 요령을 알았어요. 큰일났다. 나는 한참 걸리겠다. 랩! 랩몬스터 랩몬스터 진짜 안 된다 1등으로 달리다가 이게 무슨 선도인가 속도가 다가 아닌가? 그건 아닐테도 우와 잘했는데 자, 뭐야 물, 물병 뒤집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가벼운 게 나, 중간이 나오려나? 몰라, 뭐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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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중간이 좋아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2번 갈게요 이거를 내가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바로 가지? 가세요? 바로 끊을게요, 그냥 어, 미안해요 자, 바로 끊을게 잘못 고른 거 같은데? 와, 잘못 골랐는데? 와, 잘못 골랐는데? 와, 잘못 골랐는데? 그냥 원래 물이 좀 없어야 돼요 나 2번 골랐어 나 골렁새 나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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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오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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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지금 나만 하면 돼 짭! 흡! 샤, 왜 잤까요? 왜 못妄이인지 알겠네, 쒸 오케이, 깔끔 갖다 주시고 야, 쒸 와 누나 진짜 젤까지 ouais, 엘에에에 영구 이거 마이크 벨트를 조심해야 된다고 마이크 벨트를 밑에 차야 된다고, 뭔지 알지? 야, 좀 추했냐? 너무 추했나? 아, 진짜... 너무 추했나? 와, 큰일 났다 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뭐, 성공했어? 성공했어? 응 자, 이제 어떻게 뭐 하면 되죠? 링 비드빵이 어디 있어요? 갑니다 오케이, 잘해 들어갔다, 들어갔죠? 들어갔죠? bare 영어 형, 형, 형... 힘내, 힘내, 힘내 오케이, 형, 형 너무 추했나? 좀 이제 승헌 생활 성공 성공 이게 그리고 저 물 밖에다 섰어 된 거 아니야 근데 그 진짜 어려워 어렵지 야 하나라도 성공 안에 있냐? 난 두 개 난 두 개까지 아 근데 이거 세우는 것도 일이야 야 나 플라워프에서 너무 추했다 너무 못생기게 한 것 같아 야 플라워프가 생각보다 힘들더만 야 왜 왜 왜 잠깐만 이게 안 돼 아 나 눈물 나와 아 굴렁새를 저까지 굴리고 와서 플라워프를 하고 와서 여기까지 종을 땅 치는데 쉬운데? 쉽지? 어 아 진짜 쉬워 한번 해봐 아 이런 건 금방이지 남자한테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차분하게 하면 돼 너 하는 거 보고 가자 차분하게 하면 돼 자 도전 GO GO 난관이 예상됩니다 야 이걸로 가지 말고 아 그 파괴하면 안 되구나 오케이 알았어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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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만 가 그대로만 그대로만 가자 오케이 야 씨 너 어떻게 하던 거? 어떻게 해? 어 어 야 씨 야 씨 고생을 어떻게 성공했을 때 야 어 어 씨 야 야 아 아 잠시만요 야 이거 이거 거울보고 하면 안 되잖아 이거 거울보고 하면 안 돼 여기다 옆에 군명세가 누구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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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 큰일 날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주 어 정답이네 네 빵 바 하지만 와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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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하나봐 예 아 오늘의 민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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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그렇지. 거울 보지 말고. 야, 호박씨야. 야, 야. 야, 움직여, 움직여. 야, 웃지 마, 웃지 마. 야, 웃지 마.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만, 그만. 그만 필요 없어. 그만 필요 없어. 그만 필요 없어, 그만 필요 없어. 더 왔다. 아, 이건 뭐. 나 좀 자랑스러운데, 나? 뭐지? 이 의미 없는 거에 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는? 역시 인생 모릅니다. 끝까지 잘해봐야지 한다고. 아, 느낌 좋다. 어, 느낌 좋은데? 어, 잠시만. 이거 붙이면 약간 좋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병독 어떻게 달려? 너무 멀리서 하지 않아? 아, 약간 이게 끝에서 하지 말고 중간대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 순서 지금 기다려야 돼. 아, 그래요? 남준이 형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아니, 나 다음에 하면 돼. 힘들었다. 나 진짜 굴렁새 때. 플라우프 돌리는 내 거울로 봤는데. 와, 나 진짜. 현타 정매 아니야. 오지 얘들 약간. 나 신청해. 백 핸드인데, 백 핸드 기법인데? 피니스. 와, 이거 전혀 아닌 것 같아. 어림도 없다. 아, 이거를 빨리 끝냈어야 했어. 와. 와, 아. 오오오오. 아. 알았다, 알았다. 아, 약간 이 끄트머리 보다 중간으로 한 게 좋네. 중간. 중간이야?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중간이라고? 중간? 남준이 형 중간? 아, 중간이야. 중간으로 그냥 싹 해야 돼, 그냥 싹. 자. 자, 하나 둘 셋. 아아! 이것이다. 이것이다. 렛츠고! 다 퇴근하자. 중간 맞지? 여기 땀 흘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땀 진짜 엄청나요. 이거 빨리 빨리 끝내야 해. 우리 빨리 빨리 들어가. 내가 볼 때 이거 코스프레인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 퇴근이 더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정국 씨. 네. 기다리세요. 성공하는 보호합니다. 여기? 아니, 이게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각도가 이렇게 심하면 안 돼. 이게 약간 여기, 여기 맞추고 약간 이렇게 부채꼬리 되어버리면 날아가야. 이것도 과학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도전! 자, 호비 형. 나 놀랐다, 놀랐다. 형, 이거 실패 아니에요? 아니, 이제, 성공하고. 성공이에요? 실패지. 아, 내가 책상 때렸잖아.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진짜? 얘들아, 빨리 빨리. 얘들아! 아니, 좀, 좀 오래, 오래 남아있긴 했어. 아, 이제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자, 형 먼저 간다. 자, 한 명씩 퇴근하면 돼. 이제 다행해. 형 먼저 간다. 평생 해, 평생 해. 난 이제 처음인데? 형. 윤기 형도 처음 하다 갔어. 윤기 형 한 번 했어. 아, 그래? 자꾸 중간으로 싹 치면 돼. 중간으로 쳐야 된다고?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것들이. 어, 그렇지. 갈게. 고. 너는 이렇게 치겠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 오늘 이렇게 때렸어.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이제 지민이 퇴근이다. 퇴근 확정. 퇴근 확정. 가자, 집니다. 황벌 알았어. 가자. 윤기 형 한 번 했다고? 아, 윤기 형 한 번 했다고? 진짜? 어떻게 해? 윤기 형은 너무 빨리했어, 너 같아. 너 세다. 너 되게 세다, 힘. 아, 그래요? 좀 세? 좀 센 것 같은데? 지민이가 지금 하위권으로 남을 주는... 나 진짜 1등하고 있었어. 이거 빼고 다 했었어요, 저거. 아, 진짜? 네. 굴렁져도 빨간다고. 저 좀 곰투 배웠는데 보실래요? 해봐. 뒷모습이 더 강하니? 꼬드 아니야? 꼬드? 짱군지. 걸리면 다 혼나는 거야. 태형이 진지하다, 형이. 제가 간다. 여기였죠. 가자. 여기였죠. 조금 더 위로. 이렇게? 꼭. 아, 근데 이게 쉽지 않네? 어렵다. 저희가 준비한 게임 중의 마지막 하나, 도미노 90개를 이용해 BTS를 만들어 쓰러뜨리지 여러분, 막 끊어지지 않고 전부 쓰러지면 성공. 하는 것을. BTS를 만들어서 전부 쓰러지면 성공? 해볼까? BTS... 아, 놀랐잖아요. 진짜. 우리가 1등은 의미가 있으니까 신과 씨는 1등이고 1등은 다. 에이, 선생님. 그 도미노가 있어요? 네. 도미노가 있습니다. 90개를 이용해서 BTS, BTS를 만들어서 진짜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둘이 들어왔잖아요. 과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만 퇴근. 정국아, 어때? 응? 오? 살릴 새우의 다임 하이튼의 모습으로 날아오는 오늘 내년에 내 뜻을 매일에 가보던 것도 같아 언젠가 어떤 그 소년 keep running all day, mark, chabababella from my run, my run, my run cause you get a rock,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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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야, 등호! 고생했어, 얘들아! 아, 다다! 와, 제 역 잘하네? 형, 방법만 좀 알려줘, 형. 일단. 가자! 와, 여유롭다. 가위바위보. 아티스트 잡견실 나는 끝났지롱. 뭐야? 형, 그... 야, 너 이리 와, 빨리. 왜, 왜, 왜. 자!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뭐야? 아, 밑에 가려. 와, 진짜? 대박, 뭐야? 슬레 가위바위보 형 여기가 조금 뿔룩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아까다 그냥 여기서 한 거 했는데 역시 그거랑 상관없어 야 그거 친구 눈에 틀어줘 우리 이 곡 안에 끝내자 저 하나만 하나만 으 아 쟤네 왜 안 끝나요 썼습니다 자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토지했어요 자 여기가 돼요 같이 가자 아니 방송인데 형 진짜 아 형 형이야 이건데 아니지 형 근데 애들 저거 선곡 진짜 못 시켜요 아 근데 그게 노력만 두 번만 해줘 노력만 하면 되는데 어 아니 운이야 운 운이 되게 커 운도 실력이야 형 형 남자가 빨리 들어와 자 남자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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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아 좀 BTS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럭키세븐 777 777을 만드셔도 해도 인정해드릴게요 BTS만 난 달에서 우리 대화 속 즐겨가지 아 안녕 아 태양이 진짜가 있대 나 일단 도미노를 아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태양이를 위해 태양이를 위해서라도 도미노를 쌓아야겠죠 다짜고짜 그냥 바로 가위바위보 아 그래요 지미 아직도 성공 못했어? 지미 아 이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거든 이건 뭐야 자 여기 들어오세요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건 뭐야 달려라 빵타 이게 뭐야 이거 BTS 만들어서 이거 하나 딱 건드려서 딱 해가지고 밑에서 다 쓰러지면 손 90개로 90개로? 근데 왜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야? 룰로 증명 드릴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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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치고 한 번 누가 치는데 마이크 형 마이크 마이크 빼라 남준아 마이크 빼야지 마이크 빼야지 마이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에피아 바위 트랫 가위바위보 소리로 브라위바위보 와 너무 붙이는데 열중했나? 안 붙이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 느낌 왔습니다 이거요? 이 뒤집어라구요? 아니 하던 대로 할게요 멤버들 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만 얌색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쳤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면 끝까지 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면 됩니다 이상 가치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가면 가면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얘 뭐 낼까 내가 봤을 때 얘 한 무관임에 찌거든? 무관임에 빠야 지민이 형 왔다 자 마지막 승부야 마지막 승부야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잠시만, 이게 아닌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안 내면 기다려 봐 잠시만 잠시만 지민이 형 어떻게 해요? 뭔가요? 정말 자신이 없다 아 아 아 안 돼 이거 어떻게 내가 하고 왔는데? 태형아 난 지금은 형은 별이야 왜냐하면 형은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우리 친구 맞네 일단 기다려 봐 일단 조금만 생각해 보자 네 야 야 이거 우리 음악 틀고 하자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저도 아니 야, 근데 너 여기 방송에서 왜 뭣 냈냐? 찾아봤어? 아니, 너 여기 방송에서 빼냈던데? 너 왜 자꾸 나랑 똑같은 거 했냐? 기다려 봐, 한다 하자 안 아, 기다려 봐 이거 삽이 나오면 하자 알 어이 유난히 더 반짝였던 소리처럼 보는 거라 시민이 형 이거 할 때 하자 아 땀에 찬트 벤 처음 만난 넌 뭔가 이상했었던 날 아 넌 달에서 넌 달에서 넌 달에서 우린 대화 숙제 같았지 하룬 뱁 하룬 뱁 하룬 뱁 하룬 뱁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area In total mystery 사비 때 언젠가에 항상 멎을 때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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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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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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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의 여로울 가라 우리 친구잖아 아이 가라 일단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뭐 тов스 만드는 네 저는 오늘 이 열나가 14가지의 게임을 겪으면서 여러가지 느낀 게 많았었는데요 사람은 끝까지 하면 뭐든지 된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뿌렁 날리고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왜 우사인 볼트가 일정인 줄 알아요? 끝까지 왔을 때군요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야 오케이, 자, 가위가 이뻐 자, 이제 여러분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달려라 방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KBS를 만들거나 세븐 세븐 세븐을 맞춰서 성공하면 한 번에 넘기는 거예요? 네, 세금으로 야, 고생이 많다 응, 그냥 가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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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떨린다 뭐예요, 형? BTS? 응 형 이거 다예요? 나도 형, S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왜? 형아, S 모양이 어때?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트로 올라와 양갈리를 파트린 다음 이거를 B로 이렇게 쪼르르르르르 쪼르르르 만들어줘 만들어줘 봐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내가 또 찾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연결된 비율이 아니에요? 응,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아 아 이거 방법 다 있어 야, 일단 옷 좀 갈아입고 아 여기서 시현 씨 오늘 준비합니당 달려라 방탄 다 따진다면? 아 네. 오늘 달려라 방탄,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끝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려라 달려라 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달려라 방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말 되게 여러가지 시도들이나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체험은 정말 정말 재미있었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거 딱 쓰러뜨리고 완성된 순간 달려라 다음 사람으로 딱 좀 데리고 깔끔하지? 진짜 멋있다 야 출발해 채영아 이거 수정해봤어? BTS 이거 아예 아니야 이게 글꼬리 이래요 원래 야 잠시만 수정해봤어 너 야야야 아 믿어봐 믿어봐 이거 하나만 여기 야야야야 여기만 주면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여기 하나만 이거 넘어지면 우리 안해준다 이제 아 알겠습니다 와 짜릿하다 고 아 진짜 불안한데 이거 야 근데 해준거잖아 아 그치 우리 고마움을 잃지말라고 가자 트러스트 미 우린 서로 믿어야만 돼 잊지마 고맙단 그 뻔한 말보다 너로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자 끝났습니다 아 내가 수정 좀 보랬다 내가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 내가 수정하지 했잖아 내가 오랜 벗이여 사랑한다 잘 있어라 가자 야 기가 막힌다 나 저랑 묵짓바에서 이기면 퇴근했대 오 아 이게 안되냐 이게 바닥이 너무 미끌거래네 그래 그럼 그냥 바닥에 살래요? 아니요? 육즙밥은 뭐라고요? 저랑 과연 육즙밥에서 이기면 퇴근이고 지면 다시 만드셔야 돼요. 편해진 거 가요, 보! 할게요.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선창해주시고 제가 한 번. 가위바위보! 자, 우리의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시작! 하나, 둘, 셋! 완성! disciplined 시작! oria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